이게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학교 도서관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아는 어떤 여자인 동생이 연락이 와서 고백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고백을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고백을 하면 좋을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근데 거절하면 어쩌라 이러니까 거절해도 자기는 걔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좋다고 말하는 걸 듣고 그냥 사람 좋아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구나 막 걔가 한 말에 되게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예요. 오케이? 네 하겠습니다. 나의 노래가 너의 마음속에 어디까지 받게 될까? 영화처럼 마치 마법같이 널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근데 슬쩍 내게 붉어져도 너는 알 수 있을까? 네가 내 맘을 모른 척해도 사랑을 모른 척해도 저 인간 난나나나나나 난나나나나나 난나나나나나나나 오, 난나나나나나 오, 난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난나나나나나나나 밤빛 아래 내가 너의 옆에 다가가며 웃어줄까 무대위에 마치 슈퍼스타 공연 모든 끄덕일까 남핏 아래 내게 다가가서 말은 알 수 있을까 니가 내 맘을 모른척해도 저의 날 내게 입 맞출 순 없다 해도 손잡을 순 있을까 니 손을 잡을 수 없다 해도 저의 날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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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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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